아, 이거 사태 아니야. 거짓말은 뭐야, 진짜. 뭐하냐? 아, 진짜. 뭐하냐? 또 뭐야, 아까도 보고가 났는데. 한 번 더 같이 한 번 가는 거야. 야, 인생 멋있어. 한 방이야. 다 걸어! 방해 선생님이 저놈인데? 아무튼. 저놈은 다 익혔네. 난 신의 손이야. 아이고, 또. 야, 왜 우린 도랑 개만 나오냐? 확률이 이상해. 평균이 위에 나올 확률은 60%인데, 도가 나올 확률은 0.7%. 야, 나 조용히 안 해? 못다! 이거 뭐야, 이거, 이거. 이거 무슨 리모콘이야? 어? 어머, 역시 춤을 추래? 춤을 춰? 누나, 왜 이래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야, 이 사람들 사기꾼 아니야? 마그레틱 뺨! 나 간짜야! 야! 내 놈, 내 놈! 내 피 같은 놈! 나! 또 챙겨! 저리 장단이네! 나 죽여버릴 거야! 야, 이lessie 소리 안 돼, 너 입에서 죽여버려! 너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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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야! 으악! 봄아 이리 와! 진짜! 어머! 넌! 넌? 넌 누구냐? 아우!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같으려! 봄아! 봄쌤! 봄아 이리 와! 허범상 괜히 이런건 해가지고 니가 제일 많이 던졌어 뒷돈 봐둬 닥쳐 그냥 주댕이로 가 그럼 조금 뺏겨 조용히 하세요! 아! 아! 나 진짜 미치겠냐고 아! 경찰부를 타러가라고 아! 허범이 또 씻어버리면 도망쳤어 아! 아! 제가 그랬잖아요